역사적인 첫 만남을 기념해서 싱어게임 티저로 두 분을 이렇게 알아서 찍어주세요. 티저. 뭐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, 여기서? 어떤 인식으로 하는데? 요새 뭐가 제일 인기가 있냐고? 요새 제일 인기가 있는 거는 20평대 아파트 소형평대가 되게 인기인 것 같아. 뉴스만 틀면 나오더라. 6억 미만 아파트들이 요즘 너무 인기라고. 티저이 걸 걸어. 한 번 더 오디션, 싱어게임. 무명 가수전. 요런 거 찍으면 보지. 요건 보죠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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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